문화재로 가치가 있지만 철거될 위기에 놓였던 옛 대전 부청사가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. 대전시는 옛 대전 부청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공간과 대전 역사관 등으로 조성해 대전의 근현대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 시는 또 옛 대전 부청사를 중심으로 옛 도청사에 건립될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목적교와 소재동 관사촌 등 원도심 일대가 대전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